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흥아나원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오재윤 입문 지구과학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0이라고 써있죠? 우리는 이제 지구과학을 단계별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단계, 시작 시점에 대한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문 강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각오 한 말씀 드리고 인사의 말씀도 드린 다음에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일단 우리 전국에 계시는 오재윤 패밀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정말 많은 응원과 사랑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패밀리가 되실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감사 말씀 드리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밀어서 다시 한번 약속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저희만 열심히 하면 안 돼.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잘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약속 하나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설명 들어갑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배우는 교육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의 지구과학원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한 첫 걸음마를 여기서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문 강좌는 이 2015 개정교육과정 지구과학원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학습법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될지에 대한 소개 해드리고 그 다음 이제 스텝 0을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본 게임은 스텝 1 그 다음 스텝 2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물론 그 이후 단계도 있어 저희들이 단계별로 쭉 준비를 해놓긴 한데 스텝 1 스텝 2가 가장 분량 많고 가장 집중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재 지구과학원의 교육과정은 생각보다 공부할 게 많습니다. 범위가 꽤나 넓어요. 그리고 물론 원과목의 특성상 모든 내용이 매우 깊이 있게 파고들진 않긴 합니다만 때로는 요소 요소에서 조금은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할 필요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이런 준비과정 없이 워밍업 없이 바로 한 번을 딱 시작했을 땐 그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본격적인 학습이 보다 매끄럽게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 기본 배경 지식에 대한 점검을 이 입문 강좌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분명하게 자신 있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입문 강좌를 수강하고 스텝 1으로 넘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짜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매끄러운 학습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적응을 위한 강좌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정말 많은 시간 함께 할 거거든 근데 어때요? 아직은 좀 낯설잖아요. 그치? 낯설음이 있잖아. 아직 친한 느낌이 별로 안 들고 그래서 이 입문편은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조금 무겁지 않게 가볍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갖지 않고 편안하게 들어도 들리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금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여기서 마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음 그래. 제가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학습을 유도하고 이끌어 나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들 간에 호흡이 잘 맞는지 궁합이 잘 맞는지 를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주십사라는 부탁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어? 저 선생님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셔도 조금만 참아보시면 금방 이제 적응됩니다. 쫙 스며 들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 어쨌든 입문편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친해지고 나서 본격적인 개념편, 기출편에서 스텝 1부터 쫙 한번 찐하게 공부하도록 하자고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 자 강좌 구성은요. 이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붙는 1강부터 이제 총 12강까지 구성되는데 첫 번째 강의가 2015 개정교육과정 지구과학원의 개요학습법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수강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할지 공부하는 방법, 복습방법, 질문게시판을 활용하는 방법 등등을 이제 1강에서 소개해드리고 2강부터는 본격적인 기초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제목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을 저건 내가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어? 요거는 좀 처음 듣는 것 같다 낯설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잘 담겨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그거를 이 입문 강조해서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충 좀 이거 아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다 일목요연하게 정돈된 언어를 이용해서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거는 한번 같이 공부하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그게 무조건이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시간 허비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저희들이 준비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입문 강좌를 수강해야 하는지 넘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수강 여부를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셀프 체크리스트가 어딨냐면 메가스터디 저희 편식으로 오시면 그 학습 자료실이 있습니다. 왼쪽 이렇게 이렇게 학습 자료실에 보시면 이거 첨부가 돼 있고 오즈 지구과학 카페 있어요. 네이버 카페인데 오즈 카페, 오즈 지구과학, 오지훈 카페 등등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오즈 지구과학 카페 학습 자료실에도 첨부가 돼 있고 지금 이 입문 강좌의 소개 페이지 있어요. 강좌 소개 페이지에도 이 셀프 체크리스트를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들이 걸어두도록 할 테니까 이거를 일단 클릭해서 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1번, 2번, 3번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 어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 등등등등 항목이 쭉 적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나는 진짜 이만큼도 빈틈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스킵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 듣고 우리끼리 편안한 내용으로 빨리 친해지는 시간 가지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 저 입문 강의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물어보면 어? 아 입문 강의는 듣는 게 무조건 좋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어? 그래도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 셀프 체크리스트 들어가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안내는 우리 기존의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가이드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수강 대상은요. 수능이 됐든 내신이 됐든 지구과학 1을 처음으로 시작을 한다. 이제 본격적인 지구과학 1에 대한 학습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스텝 0. 오케이? 좋아. 그리고 어 선생님 저는 수능 준비는 처음이지만 이제 내신 때 지구과학원을 어느 정도 좀 했었거든요. 나름 뭐 성적이 나쁘지 않고 뭐 괜찮았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점검을 한번 해야 돼. 점검 이게 얼만큼이지 지금 이제 내용이 진짜 일무교연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진짜 완벽하게 다 비워내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내신 때 여러분들이 얼만큼 공부를 했었던 것과 상관없이 그냥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가는 게 그게 사실은 좀 더 적절하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구과학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나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해야 할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제로 이런 선입견이 아니라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 똑같진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잘못 접근했을 때 이런 느낌을 가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잘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가능하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다른 방식으로 지구과학을 공부했을 때 뭔가 본인의 어떤 그 생각과 교과 개념에서 설명하는 게 좀 맞지 않고 뭔가 다른 탐구 영역 과목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입문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입문 강좌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했던 수험생들은 큰 노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어요. 매년 그런 사례들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강의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수험생. 그래요.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왜? 일단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준비라고 정말 많은 컨텐츠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온라인 강의는 학습을 강제하는 부분이 조금은 다른 형태의 학습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의지를 조금만 불태우신다면 일단 강의를 틀어서 저를 일단 불러내주시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또 잘 이끌어 나갈 테니까 그 다음부터 이어진 학습은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시겠죠? 특히나 인문강의는 더 쉽게 해치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문강의를 통해서라도 아 온라인 강의로 공부를 했더니 야 이게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하게 쉽게 공부를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아무래도 뭐 학원 왔다 갔다 할 때의 어떤 시간 절약도 좀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 계획을 잘 세워둔 걸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성취감 그게 사실 진짜 크거든요. 내가 계획 세우고 했더니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 성취감. 그리고 일단 온라인 강의를 딱 시작을 하는 분들은 많지만 강좌를 하나 제대로 100% 수강료를 100% 완강을 끝내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인문강좌는요 불량이 많지 않아요. 내용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강의 기쁨을 그 어떤 강좌보다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실천을 했더니 됐구나.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든 어떤 일이 주어지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그런 성취감을 맛봤다라는 경험치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아주 큰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이 인문편을 통해서 느껴보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진짜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밥상 진짜 잘 차려드려요. 아시겠죠? 밥상만 차려드리니까? 입 벌리라고 한다면 막 떠먹여드려요. 아시겠죠? 근데 씹고 삼킨 다음에 소화하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사실 뭐 그거는 어떤 형태의 학습이 됐든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 진짜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소화하기 어려울까 봐 이렇게 영양가 높은 것들을 잘 버무린 다음에 믹서에 갈아서 입에 넣어드리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의지가 조금만 뒷받침 된다면 그래 새로운 세계를 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좋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자 이어지는 후속 강좌는 이제 스텝 0 여기서 끝내고요. 스텝 1, 2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 이후 단계 스텝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스텝 1, 스텝 2까지 공부하면 어느 만큼의 학습이 끝나는 거냐면 지구과학 1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에서 소개하는 모든 내용들은 빠짐없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과거 기출 사례들에 대한 공부까지도 일단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 있습니다. 어? 스텝 3, 스텝 4 이런 건 뭔가요? 아 그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연간 커리큘럼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페이지 들어오시면 연간 커리큘럼 맵 이미지도 있고요. 영상도 이렇게 딱 보실 수 있게 저희들이 올려둘 텐데요. 때로는 문제들이 교육과정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모든 내용을 진짜 빠삭하게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 자체의 난도가 높아서 문제를 읽고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걸 해석하고 또는 계산하고 이 과정에 대한 난이도를 높여서 내용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료를 해석하는 요령 어? 어?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고 어떤 상황일 때 어떤 개념을 끄집어내서 어떤 식으로 적용시키고 풀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어... 조금 더 이제 실전에 입각한 훈련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텝 2 이후 단계로 저희들이 좀 구분을 해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텝 2까지만 해도 진짜 빠짐 없는 공부는 충분히 된다. 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겨울 시즌에 모두 끝나게 돼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2월달이 가기 전에 3월달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거는 완강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열심히 달려나갈 테니까 입문 강좌가 끝났다. 그럼 지체 없이 스텝 1 바로 따라오십니다. 개념과 기출 병행하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스텝 1이 끝나면 스텝 2 같이 또 이어 따라오시고요. 자, 그 다음 모의고사 컨텐츠 베이직 모의고사 레벨 1, 레벨 2, 레벨 3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완성 형태의 모의고사인 5집 모의고사가 또 시즌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겨울 시즌에 베이직 모의고사 레벨 1이 같이 출시가 돼요. 그래서 스텝 1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실전적인 훈련도 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텐츠를 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후속 강좌 잘 따라오시고 자, 그리고 일단 뭐 지금 입문 강좌의 OT를 보고 계신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 이제 지구과학원 그래, 내가 지금껏 열심히 살았지만 앞으로는 진짜 나 제대로 한번 승부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 좋습니다. 아, 훌륭한 자세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이 마음가짐, 가지고 있는 그 초심을 끝까지 가져가자고 아시겠죠? 어, 그리고 이미 이 길을 걸어왔던 여러분들의 선배들 선배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다 잘 이겨냈고 잘 극복했고 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했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냐? 이런 생각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과정이 막연하게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즐겁게 공부가 또 돼요. 아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우리들이 같이 또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초심을 간직해서 끝까지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가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끝까지 함께합니다. 자, 그럼 입문편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1단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입문편 오리엔테이션